예, 오늘의 게임 버블파이터고요! 전직 버블파이터 전문인! 명예원장님 그리고 오버워치 프로 학살님도 모셔봤습니다! 반갑습니다! 아 예~~~~~ 아~~~~~ 나는? 형님! 안녕하세요! 예, 그래서 11시에 저희가 모이자고 했는데 녹화를 지금 12시 6분에 시작했어요! 이야~~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게임이 버블파이터인데 이번에 버블파이터에서 크아모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고짓말은 FPS 잘하시는 분들 모일 필요 없었는데 그냥 썸네일 어그로 끌려고 모여봤습니다! 감사합니다! 흐흐흐흐흐 자 그럼 오늘 준비됐으면 시작할까요? 오케이~~ 오케이~~ 최선을 시작했습니다! 야 이런거였구나! 내가 말했지만 이거 내가 볼 때 5분이상 못가 게임이 이거 좋아 좋아 가자! 시킬? 야 왜! 게임이! 이게 아까 전에 보니까 버그가 있더라고 우리가 물봉사 터.. 아이 다 처먹었네 혼자 kıosure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degree 퐈 brunch 아 나이스~~~ 여기 막아 여기 막아 막아 다 물뻥 하나밖에 없어 물뻥 하나밖에 없어 천천히 미안해요 천천히 미안해요 바늘에에에에에 호우 안돼 절대 여기 아 이 개 새X 오지마 이 개새끼야 오지마 아 ㅅㅆ 오지마 바늘 바늘 아 아 바늘이 없 뿅 어 아 바늘이 없네 야 D급이면은 씨마 너는 반등적으로 내려가라 어디 이거 트로피 앞에 있을려고 뭐해? 뭐해? 아 왜 그러나? 아 얘 개자리 아 씹다 아 씹다 아니야 아니야 살림 얘 봐 이게 맵이 끝이야? 이게 없어 너 없어? 이거 끝이야 자 오늘 재밌었게요 자 너무 재밌었고요 아니면은 그냥 버파를 할래? 그래 버파를 한 번 또 보자. 지금 온 김에 한 번 붙어 보자. 1대3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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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 언밸런스 하기 되나죠 이 게임이? 아까보니까 안 되는데 시작이? 개인전으로 하면 되긴 하는데 니가 자꾸 팀기라니까 나는 그냥 팀전 할래. 아니야 그러면 1대3으로 개인전 해가지고 우리 팀 먹고서 개인전으로? 서로만 죽이지 않기. 빡빡이들끼리 서로 죽이지 않기. 캐릭터를 나 빡빡이로 바꾸고 오자 그러면. 나 빡빡이면서 빡빡이 동맹 맺어 그냥 어? 생긴금 하나 잡았어요. 자 그러면 나도 벗어야겠다 이거. 그러면 대머리팀 VS 명예운장. 야 진짜 못났던 씨. 야 생긴금만 보면 진짜 최종 버스들인데. 자 그러면은 출발 가겠습니다. 대머리들 모여 대머리들 모여. 야 어디서 볼래 어디서 볼래 어디서 볼래. 바로 내 앞에 명예운장이 있거든. 명예운장이 내 옆에. 도와줘 대머리들아! 대머리들아! 원격을 모아서! 명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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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퇴. 내가 두 다리 없지 두 다리가 없나? 아이 대머리 왜 밟냐! 대머리 함부로 밟지 마라. 너 누구에게 한마리라도 따뜻한 사람이 없냐? 아 오빠야 다 나 사라졌어. 흐흐흐흫 야 너 좀 쎄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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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었다 오케이 여깄습니다 여깄습니다 하이루 자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 자고 대머리 새끼야 나 죽여 씨발 머리카락 꺼는 새끼가 아닙니다 이것을 대머리 컷 찬송이 밖에 들리지 않아 누가 이거 어 왜 넌 왜 못해 씨발 놈 아악 야 야 이거 무슨 육십대 육십대 몇이야 이거 말이 안되잖아 야 이거 존비모도 아직 남아있나 존비모드 어 존비모지 있어요 존비모지 영우님 존비만들고 우리와 맞쩍가자 이거 안되겠다 나는 정서리다 하러가자 그러면 아포칼리스 편집으로 가자 그러면 나 돈을 틀어는 새끼야 이게 형이 흔들어 준다는 새끼야 아니야 나는 편의점 털러가는 새끼야 이게 그러면 학살이가 살살하면 살아낼거 아니야 하자 그 좀비도 두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서큐버스랑 일반 좀비킹이 있어요 서큐버스 서큐버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큐버스는 누가 나오나요? 혹시 캠피가 서큐버스인가요? 올라가시네 여기 아파트 카즈미입니다 카즈미다 제가 서큐버스로 틀 수 있는 아이템이 있겠건데 아 다행이다 오오 어 명의원장이 서큐버스로 면신하였습니다 어 여기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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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겠다 나 숨바국질 해야겠다 알긴차피 명의원장님 명의원장님 근데 륨이 어디갔냐? 나 숨어있는 중 나 지금 닭으로 면신해있어요 찾아보세요 닭으로 면신해있다고? 찾으러 갑니다 괜찮다 이거 어 뭐야 그 닭이빈이라?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갔어요 찾으러 갔어요 찾으러 갔어요 찾으러 갔어요 함께 복사하자 좀비 모드야 좀비가 안죽어 좀비가 무섭 좀비잖아 다른 모드 다른 모드 좀 더 있거든요 그 방 만들기 누르면 대기방 만들기 해서 아 맞네 생존모드 좀비탈출 좀비탈출이 뭐야 좀비탈출은 그 좀비들이 뒤에서 따라오고 몇 명이 이제 딱 걸리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탈출하는거야 맵 끝까지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거 해보자 아 좀더 모아서 할까요 아예? 좀비탈출 어 그럼 풀맵을 한번 해가지고 좀비도 한번 풀맵을 해보자 이거 저희팜 국룰해주세요 저희팜 빡빡이로 와줘야 합니다 야 뒤에 저렇게 뒤에 좀나 잘 꾸민 애들 있는데 쟤네들 일단 빡빡이로 만든다고? 빡빡이로 오자야 합니다 야 좀비탈출이 아니라 탈모탈출이잖아 제발 머리카락 어디가서 뭐야 어 아 아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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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가 아 야 어 빡빡이 기다려 아 아니 이거 점프는 너무 어려워 아니 점프는 좁아내자 하 잡아봐렴 아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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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한번뀨 야 뒤에서 엄호해줄게 엄호사격 해줄게 야 명호님 바꼈다 명호님 좀비됐다 야 물들린다 길막아 길막아 못먹게 못먹게 7초 가벼워 가벼워 아 나만 살아있어? 나만 살아있어? 이런세계에 필요없어 얘들아 너희 연구소상 가고싶잖아 아 크레이지 모드 설정이 있네 이 모드로 할까요? 어떻게 할까요? 이게 모드? 온리 수나전 온리 수나전? 오케이 체력 체력 낮춰야돼 체력 체력 이대로 수나전고 저 강력 수나전 그치 야 현실 반응해야지 누가 물척맞는다고 뒤지는 사람이 어디있어 저정도 맞춰야되지 레알 초고속 뒤로들 오케이 오 초고속 이동섭도 약간 들리기? 그러면 이동섭도는 50%로 가자 시즈탱크 모드 오케이 가자 출발! 체력 점퍼에 50% 이동섭도 오 초고속 아 장난하려 왜 학살이 혼자 팀이냐 아닌데? 저쪽에 학살 명령님인데? 왜 왜 우리끼리 팀이냐? 잠깐만 야 이 빡빡이 뭐야 이 빡빡 커져 야 이 빡빡이 싫어다 건너지세 야야 아 대타로 간다 대타도 방피도 안까요 놀아버리겠다 놀아버리겠다 아 오케이 아 어 너무 두려 야 여기서 100% 야 여기서 100% 숨겨지질 않아 잠깐만 그러면은 왜 이렇게 터들이야 이거? 야 이거 늘어 타들아 지금 아 게임이 이제 12킬하다 1분동안 이거 앞에 아 뭐야 짜지니까 눈에 겨우지네 이거 쥐어 이 새끼야 아이 씨X야 이거 야 이거 잠깐만 야 이거 본진 들어오면 안되지? 야 본진 왜 들어와? 야 본진 들어와도 차량이 많아가지고 안쓰어 저거 어디오거든요? 아니 집구석을 왜 들어오냐고 우리집이야 나가 이렇게 못살아 우리집이야 여기서 죽어서 내 집이야 아오 모른새끼데 이거 보고싶어? 사진 잘하라고 어이 륨이 왜그렇게 증방이야? 아니 씨X 저새끼가 꼴박기하잖아 야 나 뱀퉁이야 나 뱀퉁이야 아 데뷔 좋습니다 야 나 뱀퉁이야 BK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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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란히 5,6통 씨벌 먹기 씨벌 데뷔 뱀퉁 좀 예 눈빙 사